안녕하세요 여러분!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우리는 더 화이팅입니다! 명동이 이어 건대까지 이렇게 타이티보로 모여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 감사드립니다! 저녁은 드셨어요? 식사하셨어요? 대답 좀 해주세요! 지금 무대가 상당히 흡수한데 그게 흡수한 만큼 여러분들이랑 더 가까운 곳에서 눈 마주치면서 춤출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우신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짧게 저희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곡 폰넘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폰넘버에 앞서서 인트로 짧게 한 번 간단히 들려드리고 폰넘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소리 크게 해주실 거죠? 아까 명동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와! 여기서 춤 어떻게 추지? 여러분 뒤로 조금만 가주세요 여러분 뒤로 조금만 가주세요 안 다치게 여러분 뒤로 조금만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도 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바로 분야 돼서 가겠습니다 그럼 예쁘게 봐주세요 네 바로 그녀들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이빠요 너무 예쁘다 아까 amer장관에서